뭐 굳이 우리가 교양의 승지자적인 역할을 감탄할 수 있죠. 교양의 승지자들은 어려울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속인의 오른대로 살고 자신의 뜻의 오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사람들에게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선발하시고 다시 그들을 보내시는 사람들이 승지자입니다. 승지자는 그래서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했고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고향의 승지자들인 전통을 가장 신약에 잘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잘 아시잖아요. 누가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제아들이 사도이고 또 베드로가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포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이어지는 신약으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사도로 이어지는 전통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오늘 선생님이 읽은 말씀 그대로 사도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게 신경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냐 물었을 때 제아들이 머뭇하고 있을 때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다 감아주실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지요. 너는 정말 너도 못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하시는 고백을 너의 마음과 일에 심어주시고 너로 아이를 네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너는 지금부터 시몬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베드로의 뜻은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 무엇의 반석이 될까요? 교회가 든든하게 있으면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설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거예요.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사람이 반석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보의 본세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 어디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런 뜻은 참 어리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좀 있으면 책망을 받거든요. 베드로는 엄청난 책망을 받죠. 너와 같이 전한법에 관한 성도와 교회들에게 앞으로 뒤로 모시는 날까지 잠재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메면 땅에서도 멜고 하늘에서도 멜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아름다운 복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부러웠을 거예요. 지금 딱 여러분 딱 열두 분이 계신 분이 여기 열두 분이 계세요. 제가 한 사람에게만 대통령이 축복을 뭐 복이 있고 천국의 열쇠가 너한테 다른 제자들이 되게 부러웠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완전히 날개만 좀 파도 올라가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이나 어디나 다 문이 있잖아요. 문은 대부분 장문 장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문은 길이고요. 문은 닫히면 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닫혀있는 문은 벽입니다. 열리면 문은 길이기죠.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 너와 같은 성도가 별개 중요합니다. 이야 천국으로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된다. 제1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을 가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 처럼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하시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나의 준비가 안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화를 내면서 안 됩니다. 라고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이 왜 십자가에 또 왕이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바위나 신고나는 좀 전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사타나 조금 전에는 친구의 요소를 주고 대단하게 하셨는데 사타나네기로 풀어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타나네기로 풀어가라 예수님이 변덕이 너무 심하신다 변덕이 너무 심하신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칭찬했다가 이렇게 사람을 띄워놨다가 이렇게 사람을 책망을 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어볼 말씀 보시면 16장 24절 말씀은 보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사타나 네이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안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로 생각한다 책망하시고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6,7장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유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7장의 말씀은 정말 육동적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의 사회사님의 마들입니다 침묵하는 저야들 중에서 마치 목과 같이 확 튀어나와서 고백을 하고 칭찬을 하고 창북의 열쇠가 딱 딱 주어지고 그런데 내가 십자의 모바크다 모바크를 그시다 말씀하는 중에 베드로가 반대하고 사탄아내리로 물러가라고 말씀이 정말 긴박하게 상황이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아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상하고 하나님을 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름다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분리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 달쯤 전에 저희 교단 안에 사는 교단에서 이제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 중미나라에 국내에 있는 나라 멕시코에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선교 센터를 하나 건립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선교의료기에서 거기를 방문하고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취하도록 가봤습니다 혹시 가고 있으십니까? 염생교에서 과테말라를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앞 티틸란이나 호수로 가셨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 자 좋습니다 저희 이제 도시에 다 듣기가 안 됐으면 거기 도시에 가서 성교의장을 보고 성교 센터를 기록하고요 예수교사님이 내려오는 길에 일주일이 있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과테말라 시티와 성교지 사이에 산악이 이렇게 둘러져있고 마치 백수의 천지처럼 둘러싸는 산 가운데 호수가 안에 있었습니다 아티틸란이라는 호수였는데요 호수는 재미있게도 12개의 큰 마을이 호수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각 마을들은 12사도의 이름을 따라서 마을들을 지어놨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교사님이 거기를 돌면서 어린이들 가르치는 사회가 났는데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는 50%는 카톨릭 40%는 개신경 10%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은 자기가 카토릭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전에는 성당 갔다가 오후에는 교회를 올 수도 있는 이런 좀 자유부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체가 자유부만한 카토릭 성당을 여러 군데로 가봤는데 아름답게 지어져요 흙이 낼 수도 있고 흙이 낼 수도 있고 흙이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주 자유분방하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재미있게 잘됐다고 하셨습니다 대체내면 호수가 고아나 아름답고 수정처럼 맑은 물에 각각 색깔을 달리 하나 12개의 마을들이 호수 주변에 삥이 불러있었고요 호수도 굉장히 큰데 배를 타고 한참 가야는 호수인데 좋았습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들을 성 성 페드로 P-E-D-R-O 라고 하는 세인 페드로라는 도시를 마을을 갔었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소문사님이 이제 성 페드로 성당을 가봅시다 제일 큰 성당이라고요 해서 거기를 갔는데 이야 성당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도발한 교교들이 하는 만큼 화려한 장식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을 잘 구경을 하고 막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당 앞에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동상이 누구 같습니까 누구에 대한 모습 같습니까 뒤에 광채가 이렇게 지구요 머리가 없죠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요 그 다음 조금 사진을 내려주시면 책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많으세요 같은 사진이 제가 궁금하시다고 눈이 모르라고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열쇠를 딱 들고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열쇠 천국의 열쇠를 딱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게 교회 앞에 크게 동상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를 왜 베드로죠 베드로를 왜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대머리여서 가능성이 있는데 베드로 그런가 싶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동상은 비밀이 죄송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복음과 열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는 이런 차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닭 닭 한 마리가 얼마나 개호사 큰 닭 한 마리가 있지요 전체산을 다 보일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분수대에 큰 동상이 있고 꽤 높은 큰 동상입니다 그리고 닭 못 따라 타기라고 하기보다는 뭐 큰 개나 작은 발마다 다 한 마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깔끔히 웃었습니다 너무 동상이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동상은 아니고 그러나 또 뭔가를 저 동상을 만든 사람들이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지 라고 하고 사실은 재밌겠지 사실은 제가 제 동상을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도 배부로가 저희가 동상은 없지 않으십시오 제 동상에서 실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실은 복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천국의 열쇠도 당연한 것인데 닭을 너무 강조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닭이 지금 개만하잖아요 가냥개만 하지 않습니까 저 닭을 데리고 사양의 닭이 될 것 같은 큰 닭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동상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생각들 여러분 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누구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만찬을 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찬을 하는 엄중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춥니다 굳음에 다치죠 누가 더 높으냐 성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다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에 못 박혀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갈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 철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저녁하실 것을 말하는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모 베드로가 분명하게 일어나서 예수님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베드로는 꼭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말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철없는 이 인간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이다 닭이 두고 누우기 전에 너는 나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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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야 닭이 우는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안 말하는 이 말을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 가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란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매우 있고 지금처럼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비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도망가거든요 다른 모든 죄가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판장으로 걸려가고 고문당하시고 벌어 보일 현장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종들 하필이면 베드로가 신앙을 부인하는 그 자리가 높은 법관이나 뭐 제자세상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 종 앞에서 부인하면 돼요 베드로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듭 부인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듭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몰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지진과 아는 상관없이 내가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다른 모든 저희들이 다 버리더라고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모든 저희들이 예수를 다 버리더라고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했고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도 다 예수님도 부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는다면 그럴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 의지 진심이어도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의지 진심이어도 베드로는 진심을 가지고 배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진심으로 우린 배신을 안하던가요? 내가 진실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린 배신을 안하던가요? 유혹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았던가요? 우린 소환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까이 가족들과 내 남은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사랑의 고백은 진심일 것입니다. 진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 않나요? 진심을 의심해 보셨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 스스로도 고백을 받는 대상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우리는 시련에 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에 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셨지만 그 신앙이 내 안에 들끓는 욕망과 탐욕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때로는 분노합니다. 내가 때로는 감정적 적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귀엽고 동차에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얼마나 쉽게 믿습니다. 내가 분노하셨으므로 혹은 내가 두려워하셨으므로 혹은 내가 간망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했던 신앙의 고백들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혹대로는 가정에 대한 그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르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진심을 믿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나 잘 알고 계신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쉽게 경환해지면서 그러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일까 예수는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베드로야 나는 이전에는 저는 그리스도의 제사에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지금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더라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구나 심지어 목숨을 내어 놓겠다고 말하는구나 알겠다 내가 너의 그 신앙의 고백과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다 그러나 베드로야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마음속에 욕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들거나 염제가 생기더나 때로는 질투하나 때로는 욕망이 생기더나 얼마나 쉽게 네가 좀 운전했던 고백도 쉽게 무너뜨리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냥 기억하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두려움으로 초라해졌던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가 목숨격도 좀 급하고 아마 좀 남자다워서 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반초적 기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초라했던 순간 대사장의 들에서 예수님이 채찍기를 당하고 침뱉을 당하는 것을 마음 그리면서 보다가 여종 앞에서 그듭 그듭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면 바로 그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옛날 모습으로 들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장 때만 한 닭 한마디를 기억하라고 그러시요. 예수님께서 너가 내일 바로 그 나를 그듭 부인할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오는 것이다. 닭이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닭은 모든 닭은 다 킹텍이 프라이드 치킨이죠. 모든 닭은 소리는 소음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는 어떤 울음소비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는 닭 울음소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연합한 모습으로 나를 부인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깨어라 베드로 이러다 베드로 다시 너의 모습을 더 익혀서 너의 신앙을 행복하고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엎드려서 내가 너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고백과 천국의 열쇠를 함께 해주시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회복돼야 하니까 베드로야 다 부름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가고 말씀하십니다. 개어나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닭은 닭이고 소리는 소리로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는 다 부른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통곡하십니다. 울죠.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 낙위가 입을 뱉다고 했죠. 이사람의 선지자라고 제사람들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돌들이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충성을 맺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도할 때 다 부른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경성하게 하고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비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소용이 없을 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말하시는 주님께서 다 한 마리 허락하셔서 그 오른손이와 함께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돌이키기를 요청하시는 것 우리를 돌아보고 요청하시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교만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달려가다 보니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모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정리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바뀐 십자가를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대대로에게는 개만한 닭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무엇까지 얘기하겠다나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 크로스 형들에도 다 한마디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까 소명 전향처럼 목숨 버리고 주님께 향하여 나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로스 형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어린이구들을 향한 귀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곳이 약붙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심히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 한마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함께 모이고 또 모금하고 이런 중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건강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신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들도 다 한마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 속에서도 걸어가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이 기울이고 우리 우리 자식들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고백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천국이 열쇠를 주셨구나 아니라 나는 정말 일찍고 네가 충만하구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다음 마리를 계속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오죽하면 과태말라 참골짜기에 저 캐토릭 교회 앞에도 베드로에게 다게 한 마리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들 뗄래야 뗄소 존재이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귀하는 것 메시지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유해야 할 우리 가신과 우리가 지고가야 할 세상을 향한 사람의 사냥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말하고 여기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도 딱 한 마리 주셨다 내가 그 닭과 함께 나를 깨우는 그 닭과 함께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크로스교 형들의 시기를 주님의 보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